대살로니가 전서 대살로니가 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리뽀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한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처많은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반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경례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이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불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러한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장차 우리가 환란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권경과 환란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새교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겨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견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견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겨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이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염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여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툭으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던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경려하고 서로 독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국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신이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고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무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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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